응? 제대로네? 응? 잘됐는데? 내가 딱 좋아한 그 버실버실 맛을 한번 봐야되겠는데 이거 안 볼 수는 없는데 다른거 필요없어요. 따로 봐봐요. 밥만 해도 맛있을걸요? 밥은 워낙 맛있네요. 밥도 맛있고 나가지고 잠도 딱 왔는데? 사실 국물이 국물이 깊은데 주네. 굿을 가득한 고춧가루 고등어, 우리 옛날에 엄마도 쌀떡만 넣어서 하잖아. 어차피 밥 할거니까 콩쌀떡만 넣어서 콩밥에 먹으려고 그러죠. 완두콩밥 너무 많이 넣었나? 콩 반 쌀반 그래? 쌀반 반은? 응 반은? 응 이제 불 떼줘 우리는 이제 반찬 고등어 모조리 무좀 익힌 다음에 익힌 다음에 솔직히 무가 맛있죠? 그래도 고등어가 더 맛있지 거짓말을 주고 있어요 난 무가 더 맛있던데 자네는 고등어 먹지마 무만 먹어 나는 고등어 먹겠다 잘됐네 안 싸웠어 매콤한거 좋아하지? 응 노릇잼 좀 다져갖고 넣었어 양념장 만들때 마늘 2스푼 2스푼 그다음에 생강은 이 앞에 생강창 담아놓은거 있으니까 생강창 2스푼 진간장 멸치액젓 1스푼 고춧가루 양념장 둘 맛술 설탕 설탕 물 아이고 고추장이 빠졌네 고추장 1스푼 물을 깔고 먼저 익혀줘야지 쌀뜨물 당근 간 사이에 내가 불을 붙여버렸어 날씨가 여름이라든가 이렇게 잘 붙어? 여름이라 준 게 아니지? 내가 잘 해 놓을게, 그렇지? 그래, 아이고. 김피기가 밥 맛있게 해놨어? 어, 된 것 같아. 이제 뜬까지 들였어. 이야, 제대로네? 응. 잘 됐는데? 내가 딱 좋아한 그, 버실버실 맛을 한번 봐야겠는데, 이거 안 볼 수도 없는데. 왜 못 먹게. 먹는 거야, 진심의 사람한테. 누가 주걱재 먹는단가? 원래 이렇게 먹어야 된 거야, 밥은. 너무 맛있어. 옛날에, 떡할 때 맛있는 거 거둡밥 있잖아. 거둡밥. 응. 딱 맞아. 응. 농이도 생겼는데? 어제 놔두면? 응. 응, 놔둬. 그래서 좀 뜬금 드셔. 좀, 무가 익어야 되니까. 좀, 좀 기다려야 될 거 같아. 야, 무가 익어있어. 그래? 응. 이제, 고등어를 올리고. 양념장. 양념장 좀 올리고. 양념장. 기름장. 양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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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청양고추, 청양고추 암무살, 하면서 망치면 콩밥 콩밥하고 먹으면 진짜 따로 만찬 필요도 없겠네 꽃이 없을때는 좀 삭말겠는데 저희 끝동이 육동 뒤에가 장난이 안나가지고 이랬는데 아주 꽃밭이 돼버렸네 철주까지 피고 사과 사과 사과는 오래 열렸는데 사과 사과도 열렸어요 아까는 막이 있을때는 진짜 좋았는데 됐어요 누룽지는 이따 꺼내서 사과 이제 완전 쫄았어 완전 쫄아 완전 쫄았어? 너무 뜨거울거 같은데 저기야 응? 그래 응? 내가 뜨겁다고 못보는거 맞는거야 뜨겁지 응 불에다 놔줄거야 앞둑시 응 뜨거운 밥에다가 뜨거운 빵 뜨거운ían 타임沒事 뜨거운 먹어봐요. 무 엄청 많이 눌렀어 내가. 잘 겨운 무는 무. 무는 조심해야 돼. 다른 건 안 되는데 무는 진짜 뜨거워. 엄청 이거. 조심해. 강요하지 마. 무는 쓸데없다니까. 강요하지 마라고. 나도 알아. 뜨거운 거 먹어. 조심해 자기야. 너무 뜨거우면 욱하는 수가 있어. 뱉어도 돼. 뜨거우면. 자기가 물로 먹은다는 말인지 알겠다. 음 맛있냐. 원래 이거야 맛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간이 뱉으면 좋겠다. 조금 더 간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따로 봐봐. 잠만 해도 맛있을걸요. 밥이 워낙에 맛있네요. 밥도 맛있고 나가지고. 잠도 딱 왔는데. 사실 국물이 아. 국물이 깊은데. 국물이 깊은데. 음. 아이고 그냥 죽여줘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